안녕하세요. 성신신고확인사무원 득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NCI, PCI, FIU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국세징수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최근 출범한 핫한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NTIS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2014년까지 총사업비 2,302억원을 투입을 해서 30여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한 NTIS를 구축했습니다. 그 후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에는 NTIS 활용을 통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해야 될 수익금액을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 제도를 강화했고 신고에 따른 사후 검증을 강화하여 고소득자의 세금탈로를 막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CI 시스템은 재산 증가, 소비지출액, 신고소득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납세자의 부동산, 주식취득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비지출액,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신고소득을 분석하여 재산이 증거하거나 소비지출액이 큰데도 신고소득이 적다면 자금추처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고액 현금거래정보에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이란 범죄자금 및 자금세탁행위 등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2010년 초반에는 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 조세 범칙 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그 다음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업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기준금액이 FIU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FIU의 정보는 앞으로는 더더욱 세밀해지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또한 2019년 7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 센터를 실범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주요 분석 추진 과제로 화면에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과학적 탈세 대응, 그 다음에 지능형 납세 서비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분석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증여 혐의 검증, 그리고 법인 자금 사적 사용 등 탈세 혐의를 입체적으로 분석 포착하여 과학적 탈세에 대응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거래 자체가 전산으로 다 지금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인 세무처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식의 아니라는 생각은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취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